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댓글 선정되신 분은 최미나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직수만 하고 있는 3개월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를 끊었는데 아침이면 가슴이 너무 딱딱해요 아침 첫 수요하기 전에 유축 5분씩 하고 먹여요 유두복이 착용하고 먹이는데 유륜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기가 빨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유축하고 나면 좀 말랑해지더라고요 아침마다 유축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이 딱딱해지나요 아침마다 첫 수요할 때 유축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 아기가 통잠 자기 시작하면 아침에 전량이 막 모여가지고 너무 가슴이 딱딱해지죠 그러면 엄마들이 대부분 유축을 하시는데 유축을 하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그 시간대 전량은 절대 줄지 않고 계속 아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엄마가 유축을 조금 하시되 아기 먹이는 시간대에 같이 해서 그 시간대 전량을 늘리지 말고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한 5시 여수쯤에 조금 빼고 아침에 아기를 먹이시는 것이 첫 번째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아기 수요시간과 겹치지 않게 조금 더 전에 약간 유축하고 약간 유축하는 것은 시원하게 빼는 게 아니라 한 50ml 정도만 싹 빼서 약간 가슴을 편하게 둔 다음에 아기 먹일 시간에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대 아기가 먹는 시간에 전량이 불어나지 않아요 근데 유축 5분하고 빼고 먹이다 보면 유축 5분만에 100ml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50ml가 나올 수도 있지만 100ml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100ml 플러스 아기의 섭취량까지 더해지면서 그 시간대의 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면은 계속 괴로워요 엄마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분리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요런 가슴이 좀 부푸는 상태가 그렇게도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되면 전량이 주는 엄마들도 있어요 아기가 통장을 만약에 7, 8시간을 잤는데 7, 8시간 동안 내가 유축을 하지 않고 아침 첫 수요 때만 얘기를 먹인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호르몬이 좀 충분한 분들 그 다음에 식사량이 좋은 분들은 전량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식사량도 좀 적고 또 아기가 또 많이 먹지 않고 있을 때는 계속 모유 잔유량이 남아요 그러면 전량이 주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요 가슴이 너무 빵빵하니까 아 아기가 통잠 자니까 내가 가슴이 빵빵하구나 너무 단단하구나 아프구나 하지만 이제 시간이 한 2, 3주 후르면 갑자기 아침에 더 이상 부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소면량이 줄어 아 나 전량 줄었나 보다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기 먹이기 직전 말고 좀 더 전에 살짝 유축을 좀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좀 전량이 줄어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죠 유륜이 딱딱해진 부분은요 유륜만 조금 마사지를 해주셔가지고 약간만 유륜 쪽에 있는 점만 빼주시고 먹이시면 아기한테는 그 딱딱한 유륜을 물리지 않아도 돼요 엄마들이 젖을 이렇게 이렇게 짜시죠 자 가슴 인형이에요 자 가슴을 엄마들이 이렇게 이렇게 쭉쭉 짜면서 유축을 하시죠 그러면 이런 행위 때문에 사출이 세질 수가 있어요 사출이 그리고 아기한테 먹이기 전에 여기가 딱딱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건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출이 세지고 아기는 체중이 늘어감에 따라 빠는 힘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엄마의 사출이 세지고 아기의 빠는 힘이 세졌을 때 아기가 캣캣거리고 못 먹고 사출 걸려서 호흡이 곤란하고 수요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륜을요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이렇게만 눌러줘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그시 그냥 먹기 직전에 좀 눌러주면 여기 앞쪽에 고여있는 모유들이 좀 빠지면서 여기 딱딱했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기의 수요를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아기가 통장자면 전량이 굉장히 급격히 주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아기의 소변량을 꼭 체크하시고 우리가 아기가 3개월, 4개월, 5개월, 6개월 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체중 성장이 좀 더딜 때예요 체중 성장이 좀 더디기 때문에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때는 체중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하지 말고 2, 3주에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변의 수예요 소변의 수가 충분하다면 아기는 잘 먹고 있는 거니까 엄마가 가슴은 혼자 그렇게 살짝 유축하면서 관리를 하시고 아기가 잘 먹고 있지 않다면 유축한 것을 젖병으로라도 아기에게 추가 수요하셔서 아기의 체중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세요 네 아셨죠? 체중 성장이 초반에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주변을 탐색하면서 놀기에 바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도 꼭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네 오늘도 엄마들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항상 우울하게 햇볕도 못 보고 지내고 있지만 엄마들 오늘도 기운내서 아기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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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복합니다